안녕하세요 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검 대주 맵을 가져왔습니다 네 마검인데 지금 동생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근데 나 소리 나온 걸 다운로드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미리 읽었어요 어? 어떻게 하는 거 말고 지연아 소리 좀 줄여줘 아니 어떻게 하는 거 말고 이걸 어떻게 다운받냐고 저기요 이걸 어떻게 다운받나요? 이거는 모든 시청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 아 좀 앗 그 네 그 팬 아래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운받둑둑둑둑 다운받둑 타임받둑둑둑둑둑둑둑둑r 하지만 그 그 그 그 또 그 일단 1 어떤 신기한 와우 견고엑스 상자찾기네 오 마검 마검이랑 계단이 생길 것 같다 저쪽에도 마검이 있네요 마검은 아니겠는데 오 돈 궁금사과 뭐라 뭐지 이거는 필요한 거겠지 뭐 까니 너무 어려워요 불석취 하고 싶어요 아 저쪽이구나 오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어쩐지 너무 마검이 어렵다고 했어 아야 제가 좀 마검 못해요 점프맵을 마검 점프맵은 너무 재밌어요 아우 깜짝이야 아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오키 넥카로 아 아 아 황금사과를 못겠어 좀 아 아 저항이 왜 걸리지? 저항이 뭐지? 아이고 첩첩이 산중이고 다시 좀 태산네 야 나갔어 나갔어 안 되겠다 야 와 날카로운 게 있니? 와 이거 짱이다 야 엄마야 오케이 근데 이거 이쪽부터 어려워지는 듯 아야 그 왔어 또 왔어 또 얼룩말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유 김치까지 잘까봐요 탁 꽂으면 꼬치기 안생겼더냐 곱저발이라고 우리 엿을 바꿔먹을래 넓게 동기같고 아이고 눈깔아 또 이렇게 쫘악 지둥이는 어이구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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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니 얼굴 어디 가니? 그 쌍초댁에다 갖다 대냐 아 저거는 마검을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가고싶군요 벌써 5분이 되네요 그냥 잡시다 bind 흠 암 잘 좋 home 뭐 약하네 헉 미정쓰 0 양도 한 마리 오 매고보면 먹어야지 내 일일 줄 알았어 반찬 뚜껑은 열어보지도 않았네 아 진짜 아름다워 여보세요? 이거 수상해 이거 어 아니네 제가 건물 좀 왔는데 무슨 일이세요? 여기 1층 미용실인데요 여자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부터 계속 우리 세법이며 아니 그거 왜 나한테 아 알았어요 아 알았다고요 알 필요 없어요 당장 팔아주든가 아니면 사장님이 인술하시든가 뭐 책임을 지세요 내가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주 많은 낡은 건물을 찾겠어요? 사모님 큰 거를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건물을 나한테 팔아요 내가 더 우습해 보였어요 사장님은 생선은 그냥 먹을까봐 건물 관리를 좀 맡기시면 어떠세요? 이전 건물주는 김밥찌 사장님한테 다 맡겼거든요 왜? 김밥찌 사장님이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라 때 되면 물테이프 청소도 의뢰하시고 계단 복도 전동도 다 결제해주시고 어 퉁퉁 청소까지 왜 그래? 하고 싶어? 어 들어올 수만 있으면 좋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언니 마검 한거야? 마검 다 한거야? 다 나 안했어 지금 하고 있어 아우치 떨어졌던데 내가 어떡하지 나 지금 마검이 있는데 얘 다 마검이야 잠깐만 어 네 들어왔어 지현이가 온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쩔 그만 기다려주세요 지현이가 온대요 오늘 노래 처리고 있습니다 노래 처리낙니 노래 처리 wars 같아 개껄이 모자 agen 철 hairs 뭐 자 나는 생선으로 말해야 돼 참치기 참치로 맞아봐라 밀치기가 되네 완전 포거 하나 먹었지 아니 아 마검 달성나 비하다 마검만 있구나 야 나 열쇠 찾았어 저쪽 위에 무 열쇠 있잖아 왜왜왜왜왜 나 때리기만 해봐 마검 있으면은 김이어야 돼 그래야 들려줄지 몰라 그럼 내가 황금 사과 줄까 아니면 이거 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와 기분 좋네 빨리 올라오게나 아야 왜왜왜왜 내 설명 다 읽었어 다음에 제가 끝나고 다 부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나갔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쪽에 마검 있어요 저 죽이기만 해봐요 안지세요 마검이요? 네 죽였어요? 아니요 죽였어요 아 님 죽이기만 해봐요 저 지금 돈 있어요 님이나 가지마요 존댓말 쓰면은 원래 존중어 쓰면 좋은 거래요 저 아까 전화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모님께 간곡히 설득 드렸더니 대승적 차원에서 왜왜왜왜왜 저거 진짜 어려워 내가 해봤더니 아니 한계하고 너무 어려웠어 어디있습니까 어디있음 블록하기 아니요 블록하기여도 되는데요 님 제가 가져가고 미안해 그러면 내가 나뭇가지? 나뭇가진 안되겠다 빨리 가자 빨리 오너라 뭐 그렇겠죠 참 그날 많이 놀라셨죠 발목을 못지 않으셨죠 발목을 못지 않으셨죠 괜찮더라구요 또 빠져나왔습니다 매워 다 없어요 저기 위에는 점프물 빼고 대가 자아차졌어요 바닥에 초록양털 이 이 초록양털 보이죠 이 초록양털은 부수도 안되요 그 점프물 어려워요 그 점프물 어려워요 기존의 조건으로 근데 저 죽이기만 해봐요 저 황금사과 다 먹었네요 저 황금사과 있어요 엄마야 저 흡수도 있어요 어 어 어 영치지마요 석취해서 갔죠 아니 석취한건 맞지만 으음 아 으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야 니 블록한게 케어하라야 알겠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럼 계약서 바로 자 야 나 어차피 황금사과 먹었음 두 장 가져오셨죠 네 야 빨리 올라오자 빨리 가자 어머나 나 왜 솔쨍니 아 아 피해 잘긴 하네 아 밤이면 말해줘 난 맨마지막에 싸우러 가야돼 빨리와 야 야 맨마지막에 싸우러 가야돼 빨리와 아 됐어요 나 끝나고 갈 데 있어가지고 여기 자가지고 온거야 인터뷰 왜 속에다 따르지 뻔 인터뷰 가 스테인디가 가장 마지막입니다 5시 예정입니다 이응 기다리세요 이응 줬어요 저기 다 왔어요 빨리와요 제가 마감을 들게요 어 이거들게 으음 나 자 마감 찾았음 빨리 오셈 마감 찾았음 인영 14시까지 끝네 나 여기서 무조건 셔야 나 나가야 된다 엄마야 아 그게 무슨 마감인지 알아봐요? 집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빨리 와 이쪽에 또 마감이 있어 아니 나 혼자 갑니다 당신 첫 번째 빨리 와 제가 그러면은 아시아카나무 버트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저쪽에 나무 버튼 보여요? 그 나무 버튼 누르면 보트 나오니까 보트가 좋아요 빨리 오세요 화장실이 나고 싶네